10배의 재미, 10배의 인기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팝조인 매니저 주준성입니다. 저희 팝조인은 2013년 파라노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작년 2018년 저희 10월에 카툰 네트워크 아레나 라는 게임으로 1년간 서비스를 진행하였었고 이번에 15개국에서 160개국으로 확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잠시 서버를 닫았었습니다. 이번 12월을 목표로 해가지고 카툰 네트워크 아레나 2 즉 카툰 네트워크 올스타즈 아레나 로 다시 선보일 것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게임회사 팝조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툰 네트워크 올스타즈 아레나는 카툰 네트워크 애니메이션의 가장 인기 있는 8가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총 집합해서 전략 게임으로 형태로 캐릭터들로 나오는 소환 게임입니다. 카툰 네트워크 채널의 8가지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자신의 스킬, 무기, 설정들을 그대로 게임에 녹여낸 저희 카툰 네트워크 아레나 올스타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좋아하던 그 캐릭터들이 이 하나의 게임에 모두 총 집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 8장을 모으셔서 하나의 덱을 구성하여 상대방의 성을 공략하는 전략적인 게임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팝조이는 카툰 네트워크 채널이라는 IP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사용되는 비용이 저희가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이런 지스타 같은 큰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좀 더 많은 팬들에게 이 게임을 알리고 싶어서 이 지스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게임 개발과 그리고 서버 안정성 등 다양한 면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이나 홍보에 많은 여력을 쏟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이런 지스타 같은 데에서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저 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홍보 효과를 누르기는 더욱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이 지스타에 저희가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 홍보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스타 참여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카툰 네트워크 아레나 올스타즈가 출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